이렇게. 아우! 우우 씨! 우와! 아! 아! 아우! 우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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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준하 형도 우리처럼 넘어져서 왔지? 네! 아! 형! 이거 마루 동영 찍어서 SNS 타내는 거야 이제!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났어! 저기도 폭스의 도관이야! 아! 연인들끼리 오 마이 갓! 난리야! 왜냐면 막 이렇게! 그리고 막 이 준하 형이 탄 다음에 더욱더 이야기거리가 많아져! 아! 역시 킹오브 리액션이야! 아! 아! 줄 많이 썼다 형 뒤로! 야! 오프링 성공적으로 끝났네! 굉장히 끝났지! 자! 그러면 이제! 1회 나왔네 1회! 자! 그러면 이제! 정준하 씨가! 아! 우리 저! 예열을 했습니다! 와! 이제 정준하 씨가 직접 쓰신 벌칙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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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